... 아 이거 발에 잡았으면 스페셜이지 흔설 뭔데 딱 스포 하는 순간 바로 블랙 해버리기 되나요 롱이 형군 다음주 평일에 적이 된다고 해 그 새벽에 하자는 거야 그러면 뭔 소리야 바로 위였구만 여보 소리가 듣고 싶다고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아 수능주라서 개꿀이네 야 이건 모르셨죠 자 밀어놓고 바로 둘은 어디야 왜 안와 아 주위층 와 오빠가 어딨는데 오빠가 어딨죠 오빠가 누구지 오빠 오빠 맞나 근데 씹을 해주나 클랩이 하나 굴려주면서 모리스 장군 모리스 장군 오호 그걸 동행코 니가 어떻게 알지 오 1.4 아하 죽나온 사람이었구만 우와 와우 와우 5년 만에 어시 5년 만에 거의 개피해 진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우 오우야 아 큰일 났다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이중낚시 이중낚시다 이중낚시 자 긴장된 순간 다 증발 뭐야 어우 노 그래 죽 빨리 나와라 아니 뭐 지하로 가노 하하 하드 씨 지사 큰살 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부님 패배하였습니다 허 Ari 와 큰 소리를 해버리노 와 이거 대박 그림이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작게랑 작살 때? YS 형님 하여 아 그러니까 이걸 큰설을 한다고? 설마 본거 아니지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타이밍 보소? 문철이 형 보소 18킬 뭐야? 야무지노? 어 이래 유아가 유아가? 야무지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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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쇼트롤이 된다고요? 저장해내야겠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샷 죽는다 어? 오케이 어시도 안뜯었다고 이게? 응? 다중 아 오물 폭을 깠어야 됐네 엥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여보라고 해보라고? 내가 오빠는 확실한거가 근데 믿어야 되나? 흠흠 맨입으로? 헤헠 아 무서워라 폭을 그렇게 높게 까시면 아 저거 지겠다 이거 아 왜 갑자기? 만약 여보라고 해냈는데 남자면 어떡해? 아 아 그분이 패배하였습니다 진짜 흐흫 흐흫 그럼 막 닭가지러인데? 막 여보라기 흐흐하 맨입으로? 흠흠 재환영하여 재환영하여 됐으 됐으 아 저 큰아지르신게 아니구나 큰아지른줄 알았다 이건 못참지 어 어 미션여행님 아니 20Q400이요? 아니 억울한걸 떠나서 솔직히 이제 방송온지 이틀밖에 안됐잖아 아 브레야 이틀 본사람한테 여보라니 나름 나 유교보이다 유교보이 나름 살짝 유교보이 와 20킬에 400개라고 했네 총기 상관없어 유교보이 아니 닉네임을 읽을 순 있지 여보 이렇게 근데 오나야? 아니 코이 전쟁중에 어디간노 아 3인칭 아 구독 구독취소는 좀 그거 좀 따봉포트는 하하 그걸로 이렇게 얘기한다고? 밀당을 한다고? 아까 불렀지 않나? 2층 있다 2층 있다 아무나 맞아라 내꺼다 내꺼다 마시오 2층 저 그전에 잡을게 아 이거 ık 갑자기 나쁜 놈 됐네 하하 하하 크흣 구독을 밀당하느나? 구독 밀당년 어? 아하 여기게 또 아쉽구만 음... 어어 adding this... sne- 아 이거 바로잡았으면 스페셜인데 아 진짜 가게? 아니 설마 아 나 지금 부를라고 했는데 간다고 이걸? 어 이걸 간다고?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가진 않을거야 난 여기 있을거긴 한데 자 마이 턴이 왔다 아 뭐야 아 이거 가지고 무슨 눈물같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지 안되지 않을까요? 서른발 넘어가지고 저한테 얻기도 하고 진짜 좋아해 취소는 누른거 같은데 이거? 숫자 쫄아가는데 하나? 야 흥 나도 흥이다 하하하 아 이거 30개 하겠는데 자도가자 하하하하 우리씨 난 30개를 할거야 난 할거야 난 했다 폭탄이 사치되었습니다 당근형 당근형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움푸 있죠 퍼따 아굴 오오오오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